아 아 아 입주를 왔다고? 어어어 어 아 차박차라 어어 차박날 잠시도 하십시오 잠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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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가점이 아까보다 아까보다 대형 사이즈 좋다 이 물가점이 아 아 아 새끼보다는 사이즈 좋다 오늘 다 사이즈 좋다 together 물가점이는 정오리나 کیا 아 상계 지능이 아닌데 왔습니다 물가임미 도다리 도다리 안써 올라옵니다 예 오늘 키우는 그럼 어디서 키우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여기 새거 있잖아 새거 쓰셔 오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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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